사랑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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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름을 흘러내줄 안전히 나름의 꽃을 희망이 흘리네 또 더운 희망을 흘러내줄 내 맘아는 겨울과 같이 저 하늘을 줄이로 영원히 잊다 하시니 청축장에 계신 우리 시민들과 계신 영원히 잊다 하시니 사랑합니다 고마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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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대방의 총신 고마워 고마워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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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한 번 달라고? 야 남들끼리 뭘 주냐 주제너라 야 역시 우리 출장에 오신 우리 시클먼들은 우리들 정말 음악 수준의 애들만을 따봅니다 참 내가 무슨 조형팀도 아니고 나와러 다니는데 어떻게 이렇게 아 그 소리가 많이 납니까? 야 친구야 너 왜 또 왔니? 내가 어디가 좋아? 어디가 좋아? 저게 내 광복목들은 미치고 한참으로 그래 근데 가정고 드니까 얘기인데 사실 저는 참 행복합니다 왜냐면은 우리 군들이나 우리 인민들이 우리 출국의 시험을 사랑해 주시고 우리 수고기시에서 운영하는 지구 출장은 살아가주시고 또 조금 전에 우리 신일보 국장의 운영을 제자들은 우리 신문대표도 사랑해 주시고 얼마나 좋습니까? 그래서 다 여러분들이 있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건강하시고 신체로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순서만 다스러워하는 여러분 시간입니다 근데 오늘은 특별히 제가 그 시절 추억에 60년대부터 2014년도 꺼진 이 카우의 맥을 이루고 낳으신 우리 선호영인들을 오늘 특별히 이루되고 있습니다. 특히 옛날에는 마포종종하고 동대문종종을 뵙게 오세요. 전차 마포종종의 주인공 음방원장에서 부인하고 또 열공종의 주인공 신혜선씨 60년도 50년도 70년도 극장소에서 이 카우의 맥을 이루고 낳으신 우리 연인들이 축축해가지고 여러분들을 모십니다. 아무튼 이번 년에 나올 때마다 또 경제박스 시청자에게 보내주시면 부탁드리면서 제일 먼저 진주영이 여러분들을 모십니다. 나오세요. 박수 박수